지난달 취업자 수가 90만 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848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3만 5천 명 늘었습니다.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 100만 명을 넘은 뒤 3월 83만 명, 4월엔 86만 명 증가로 다소 주춤했지만 5월에 90만 명대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.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일상보회복에 이루어지면서 모처럼 음식, 숙박업 일자리가 늘었지만 일자리수 증가분의 상당폭은 여전히 고령층 직접 일자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